포켓몬 제작사, 개발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랑 함께 자라왔구나! 함께 성장하고 있구나! 쫑득 13가지 토론 주제로 한번 오늘 토론 배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쫑득 자 일단 디스코드방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방 최대 사용자 수를 일단은 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몬 이제 디지몬 파인 사람 디지몬 파에 쭉 가 계시고요 포켓몬 파인 사람들은 포켓몬 파에 쭉 가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들어오셔서 마이크를 다 꺼주셔야 돼요 들어오신다면 마이크를 다 꺼주시면 제가 여기 들어와 있을 테니까 한 명씩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명씩 초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쫑득 아 디지몬 포켓몬 거의 황금벨러스인데? 미쳤다 잠깐만 황금벨러스 미쳤네? 황금벨러스인데? 아니 어디 딱 5대5로 나뉘냐? 아 잠깐만 포켓몬이 좀 더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완전 황금벨러스인데 이거? 호호 포켓몬 파는 디지몬 파는 5대5로 나뉘어요 지금 포켓몬이 은근히 많네? 쫑득 자 1번에 대한 1번에 대한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인공의 인성에 대해서 라는 주제로 디지몬과 포켓몬에 대해서 포켓몬 주인공들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 거예요 자 자 두 분 다 마이크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잘 들립니다 자 이번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주인공 포켓몬 디지몬 지우와 테이디의 인성에 대한 토론 배틀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신누님은 지우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저기 뭐야 주인공이 여러 명이잖아요 모든 디지몬이든 포켓몬이든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떼기님은 테이디의 인성에 대해서 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누구부터 발언하실래요 어떻게 먼저 하실래요 아 먼저 하세요 아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포켓몬파실루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포켓몬파실루님 네 일단은 포켓몬과 디지몬의 주인공들의 인성에 대하여 네 그쵸 사실 포켓몬이 유리하진 않습니다 너무 알려진 게 많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제가 영상첨부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첨부자료 예 알겠습니다 영상첨부자료 이거 하나면 영상첨부자료 오케이 영상첨부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방에 포켓몬 분노조절장이 뭐죠 이거 잠깐만 어? 디지몬 분노조절장이 뭐죠 이거? 잠깐만요 이거 근데 네 저작권 아닙니까? 아 그런가? 아무튼 그럼 제가 내용을 대신 이야기를 하자면은 소리만 들리게 소리만 듣겠습니다 소리만 소리만 내가 어디에 꽉 막혔다는거야 와 잠깐만 팩트를 시작하자 화를 내고 있어요 너도 모르냐 이 바보야 진작이고 너도 난 다했어 점들테면 점들 점들 이게 정말 어 형 내가 뭘 하신 성전하지마 어 미친남이네 어 어 나 미친남이네 이거 어 어 지금 재평가 들어가나요 여기서? 과연 선택받은 용사로서 괜찮은 인성인가 이게 바로 어 할말이 있습니다 주인공에 대해서 인성이 네 지금 더 선택받은 아이들의 현재 나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 초등학생 어 네 초등학생 네 재민이었어요 재민이였다 어 오오 재민이였다 오오 오 완벽히 반박하셨어요 지금 우와 재민이였다 어 여기에서 반박을 하자면은 네 포켓몬 공식설정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포켓몬 공식설정에 대해서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 어른으로 치고 포켓몬을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고 돼있어요 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여 그 성인이라고 치고 아니 어 지금 열 살이란 아니 이건 잘못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이거는 이제 공식 권문기에 나와있는 정식세 디지몬 디지몬 잠깐만 디지몬팀 디지몬팀 지금 마이너스 1점입니다 잘못된 허위 허위 정보를 가지고 토론할 시 마이너스 1점 드립니다 지금 마이너스 1점이에요 허위 정보라뇨 얼마나 정확한데 디지몬팀 허위 정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아 디지몬팀 디지몬팀 세상에 어떤 그 가족이 만 10세 그니까 성인도 아닌 사람 그니까 거기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선시대때는 어른의 10살을 성인으로 본다고요? 어른이 아닌가요 이거? 잠깐만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조선시대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기준 10살이 성인이 돼요 그럼 성인 맞습니다 포켓몬 세계관석 성인 네 포켓몬 세계관석 성인이에요 그게 포켓몬 세계관석 성인 자 잠깐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디지몬은 재민이어서 재민이어서 아이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우는 정신적으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카츄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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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으시지만 디지몬에서 애들이 사과하고 잘 지냈습니다 아 지우는 포켓몬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과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중득 포켓몬파에 뿡이를 데려오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됐죠? 뿡이 대꼬께요 포켓몬파에 우와 들어와 그럼 됐지? 네 안녕하세요 자 포켓몬 디지몬 마지막 배틀입니다 애니메이션 기준 감동적인 명장면에 대해서 누가 더 이길 누가 더 이길거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도 자 그럼 뽕이님 먼저 잠깐만 잠깐만 청월님 제가 먼저 체크할게요 일단 첫 번째 포켓몬스터 버터플라이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 버터플라이가 말이죠 지우가 피카츄 이후로 첫 번째로 잡은 포켓몬이에요 근데 캐터피부터 시작해서 간대기 많은 분들이 캐터피라는 사람 아 사람이 아니라 캐터피라는 그 생명체를 굉장히 쓸모 없다고 생각해요 게임에 들어가서도 캐터피를 보면 그냥 핥기기로 잡아 족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우는요 캐터피를 데리고 단대기를 데리고 버터플라이를 만들어요 버터플리와 함께 여행을 하던 도중 어느 절벽에 갑니다 절벽에 가는데 거기서 핑크색 버터플이 나와요 그 버터플을 보고 지우의 버터플이 반해요 근데 지우가 이 버터플을 어떻게 함께 여행을 도왔습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버터플이 함께 함께 와줬어 그 고난과 시간과 역경을 건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버터플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애도 먹고 살아는 해야죠 왜냐면 현실적인 인생을 살아서 버터플이랑 개체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는 그 둘이 결혼을 해갖고 다른 생명체들을 낳아갖고 둘이 행복하게 잘 알콩달콩 살아야지 버터플이 흠 안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슴 속에 살아있을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흠 결국 지우는 그 버터플을 핑크색 버터플에게 보내줍니다 우리 나중에 보자 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지우는 데리고 다니던 포켓몬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 박사와 그리고 관찰이 오 박사의 조수인 관찰이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게 어색해 거기서 다시 만나는 장면들이 많아요 어? 켄타우로서도 다시 만나고요 리자병도 다시 만나고요 감동? 이런 슬픈 것만 감동이 아닙니다 이런 명장면 아닙니다 지우는 항상 여행을 하면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준우승을 하게 돼요 이 준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지우는 낙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XY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지우 개굴님자 기억나십니까? 개코우가 기억나십니까? 이와이기래! 하면서 어? 미지수레깽! 그 장면에서 저희는 어떤 걸 느꼈습니다 아! 포켓몬이 옛날에는 그런 100만 볼트 쓰면 허명은 번쩍거리는데 이제는 이제는 우리랑 함께 자라오고 있구나 포켓몬 제작사 개발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랑 함께 자라왔구나 함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감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독 어드벤처 어드벤처에서 제가 감동받을 어드벤처 저 총 10번 봤는데 6번은 울었어요 어떤 장면이냐 4번은 파당몬이랑 데이벨몬이 싸울 때 2번은 레오몬이 죽을 때 나머지는 마지막 화이서 울었는데 첫 번째 파당몬 일단 리키랑 토코몬이 만납니다 리키란 친구는요 매튜의 사촌동생인데 매튜랑 매튜의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게 되면서 서로 떨어져 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시 수학연을 가게 되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리키는 리키가 형을 많이 좋아했는데 형은 굉장히 마음이 차가운 매튜 매튜에요 자신의 감정에 항상 숨기고 하모니카만 보는 친구죠 맞아요 김광석 김광석 씨의 하모니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삐에에에에 비비에 비비에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리키도 그런 형을 보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다시 만났으니까. 다시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역경들이 지나와요. 맞아요. 데빌몬이라는 친구가 검은 톱니바퀴를 날리면서 선택받은 아이들을 공격해오는데 리키만 혼자 진화를 못해요. 리키의 파단반만 진화를 못합니다. 맞아요. 파단반들은 그걸 답답해하고 리키도 그걸 답답해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절망적인 싸움. 그레이몬 죽고 가르몬 죽고 버드라몬 죽고 원뿔몬 죽고 씨드몬 죽고 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데빌몬이 파단몬에 손에 치면서 응켜 짜면서 말을 해요. 넌 이제 끝이다 하는데 리키가 거기서 하고 웁니다. 파단몬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희망적인 노래가 들려옵니다. 두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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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단몬 파단몬 거기서 갑자기 파단몬이 진화를 해요. 나오는 게 뭡니까? 악마가 있으면 아 내 조명 깔아졌다. 상관없어요. 악마가 있으면 전사가 있습니다. 날개 6개 달린 천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전사의 손! 하면서 손에서 주먹이 나가면서 주황색 빛깔의 데빌몬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힘을 다 써버린 엔젤몬은 신화를 처음 한 그날 리키가 드디어 드디어 상대방을 못 지른 그날 디지타마 디지몬 알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아이고 중득 하 중득 하 하 하 도대체 디지몬은 포켓몬 얼마 전부가 이 새끼 하 하 하 아 투표는 하 포켓몬 디지몬 뿡이로 하겠습니다. 하 자 10 9 8 7 6 5 4 4 4 2 1 땡 자 288패반 풍기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던 잊어버리고 있던 그 추억의 조각 한 조각을 조금만 앞으로 꺼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디지모가 포켓몬 동시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모두 다 디지모가 포켓몬을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랑 함께 자라갈 그런 친구들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